피치타 별거 없네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문 열려있네요 거기다 어 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는게 맞겠죠? 야 오랜만에 버그마을에 돌아왔네요 버그도시에 야 너 여기 아직도 서있냐? 아 일단은 거래 먼저 팔라듬 방패 한번 써봅시다 팔라듬 세트인데 내가 이거 한번 갈까? 약간 다크 소울 태양 냄새나는데 56에 18 58에 19 혹시 낮지만 그게 내구도가 높죠 이거는 너무 오래 쓰긴 했는데 괜찮은거 같아 그래도 아직까지 화살도 잘 막아가지고 카이트가 아 좀 보는 사람 지겨울라나? 아 나 사실 뭐 쓰던 상관없는데 아 그냥 가자 가자 뭔 상관이야 아 너 왜이렇게 아이템 많냐? 다 팔아주겠습니다 거 건너편 안갈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래 해주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게 생겼네요 위장 텐트 위장 능력이 있는 텐트로 습격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음... 별로죠? 습격 오면 죽이면 되기 때문에 자 거래해주겠습니다 금 좀 더 쟁여놓고 살아 금이 없어 금이 다녀왔습니다 일단 소보로 얘기부터 하죠 증거를 주지 아 부적의 호의증서 개뜬금없이 호의증서를 주는거야? 아아아아 애쉬자이언트와 콜렉티브 동맹을 맺기로 했어요 곧 그들의 지도자나 대사가 올겁니다 어... 나는 그 대족장 죽인 다음 아 대족장 쫓아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제 복구를 해야된다 그래서 약간 정책이 가니까 동맹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동맹이 됐네요 난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부리다 싶었는데 수고 많았어 제가 동맹을 제안하다가 애쉬자이언트의 한 세력을 화나게 한 것 같다 이로 인해 가까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음... 야생빵 레시피 더 못봤다 레반트가 동부지역 공격적인 약탈 행위를 저질러서 이에 붕괴한 많은 부족들이 콜렉티브의 편에 서기 시작했단다 그동안 소식이 끊겨있었던 부족들까지 견투해지에 불타는 용맹한 천소를 보내주었어 동맹까지 맺었으니 아주 대박이지 뭐 그런 뜻이겠죠 뭐야 아 3일 후에 받는 거야? 지금 뭐 없어? 어... 나 자유네 벌써 제가 오랜만에 제 집으로 왔습니다 버그마을에 있는 집으로 버그 도시에 있는 집으로 어 저 반짝이는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ㅋㅋㅋㅋ 배운거죠 이미? 야 오랜만이다 그러면은 3일동안 시간을 줬잖아요 다른 퀘스트라도 깰까요? 넣어놓을거는 일단 금괴 다 넣어놉시다 무게 좀 비워서 파밍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이건 넣어놓읍시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 외에는 딱 넣어놓을거 없죠 어 이동하도록 하죠 아 이게 향상된 인내구나 크림프넛으로 만들어? 크림프넛이 일단 양지류보다 싸죠 양지류는 이제 훨씬 비싸죠 근데 크림프넛으로 인내 포션을 만드는데 저 향상된 인내도 크림프넛으로 만든다고?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 아 그리고 여기에 물이 있다는거를 제가 몰랐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대인의 얼굴로 갈까요? 할게 없네요 많이 깨서 갑시다 일단 와아 고대인의 고대인의 얼굴? 아 고대인의 얼굴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300실버 필요도 없는데 진짜로 내려가서 다 처리합시다 아 냉기 관련된걸 좀 만들어 올걸 그랬는데 여기 애들 냉기잖아요 어 됐어 그냥 다 죽여 지구력을 채워줄만한거를 좀 주실래요? 어 제가 또 젤리 하나 남겨놨거든요 아니군요 오다 먹었군요 아 이거 이것도 효과 있지 않냐? 어 스태미노 0.6 좋아요 내가 기억에 와서는 두 명이 있었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꼬였어 꼬였어 뭔가 꼬였어 잠깐만 꼬였어 꼬였어 어 깜짝이야 하염포시 하나 만들어둘걸 예술 어이구 확실하게 불에 강하긴 하다 이게 이제 죽여야죠? 먹구요 아 니가 약한거냐 그냥? 들어가는 데미지가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계속 조각 야 근데 이거 막으면 하나도 안 막아지나보다 데미지 들어오는게 체력이 좀 달았으니까 최대 체력을 지워주는 차가 하나도 없니? 아 여깄죠? 지워주구요 하나 가봅시다 천천히 가죠? 어 전에 한번 쑥 둘러보긴 했죠? 버리고 여기서 하나 나왔던거 같은데? 저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구요? 저기 먼저 가까운데 먼저 좀 가까이에 있다 얘네가 어 아 끝났네 어허우 야 독한 놈이거 저거리를 보고 왔단 말야? 좀 천천히 온다거나 그런것도 없네 얘는 얘는 이제 절제를 쓸 수가 없네 내가 저런식으로 쏴버리니까 그래도 내가 질정도의 상대는 아니구만 재수 없으면 훅 갈거 같긴 한데 재수 없으면 훅 갈거 같긴 한데 저기 죽어 있는건 뭐야? 그쵸? 야 밝아서 다행이다 동굴이 밝아 고대인이랑 연관이 있는 설정인가? 내가 이해를 못했을뿐 어허우 뭔가있어 뭔가있어 저기 먼저 뚫고 오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기서 뭐 나올지 모르니까 안나오는곳이다 기사의 시체 됐어 음식까지 필요없어 꼴을 보니까 여기를 갔다가는게 좀 순리에 맞겠죠? 안맞는거 같다 내려가면은 죽을거 같다 자 그러면은 저쪽에 있던 길을 일단 갑시다 팔라줌이 있네 아래쪽에 몬스터가 있는데 절로 올라올 수 있구나 절로 절로 저쪽길로 밟은거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가? 얘네 둘 있는거는 오반데? 어 둘은 내 생각에 둘이면 내가 원콤이 날거 같거든요 혹시 어 내 쫄리는게 아니고 버그 걸려가지고 안 움직이는데 맞아 죽을까봐 그게 제일 무섭네 진짜 분사형이면 강종해도 맞을거 같애 개무서워 조기라도 발라 폭발이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놔 쟤 반응했다는거는 어어? 근데 아까 세마리 아니었나? 느낌 쎄한데? 저 녀석은 나한테 오죠 일단은? 저 녀석은 나한테 오죠 일단은? 잠깐 둘이라고요? 둘은 안돼 둘은 안돼 이놈아 둘은 아니야 어 길이 길이 좁으니까 저 브랫을 못 피할거 같다 아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 이러면 좀 크지 저격을 맞춰둘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하살은 아마 충분히 있을겁니다 어 하살은 많죠 35발있죠? 와 저거 도망간다고? 뭐야 어디갔어 고통효과 있기 때문에 활 딜 두 번째부터 더 쎄죠? 아 애매한데서 브랫을 쏘고 아 그걸 떨어지면서 말도 안돼 나 이렇게 싸우는거 내 취향 아닌데? 혼내줘겠구만 아 안되겠구만 얘네들은 떨어지는것 봐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분명히 있을거야 뭔가 저 녀석만 있을리가 없어 일단 일단은 아래에 내려간데 뭐 있을수도 있잖아요? 쟤는 대학선 위로는 못 쏘는구나 쟤는 대학선 위로는 못 쏘는구나 그리고 내가 분명 세 마리 본거 같은데 착각인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